아 근데 잠수교 엄청 깨끗해졌네요 그 사이에 진짜 빨리 치웠다 진짜 우리나라 맞아요 의지의 한국인 다들 왜 이렇게 부지런하신가요? 위청소 와 진짜 잠수교 청소해 주시는 직원분들 너무 감사하네요 와우 아 아직이네요 와우 깊다 깊다 아 근데 신고랑 다져져가지고 엄마를 좀 빨려서 내일 또 신어야 되니까 안돼 안돼 와 이거 표지판 다 부서졌어요 아니 아니 양재천하고 탕천은 가로등 다 넘어갔어 양재천 가로등이 어 가로등이 가로등이 안정도 막고 있어 와우 와우 탕천도 깨끗해요 깨끗한 천 다 wow 위청장 저희쪽 Tап 여기 갈았나? 여기 길거리에 다 부서진거예요? 아, 이렇게 다 기둥도 꼽혔구나 여기는 구리안강 공원에서 망수천으로 가는 길인데요 비가 많이 오면 여기를 항상 동세를 해놓는데 다행히 어제인가 오늘 이렇게 다시 개방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기 아래쪽에는 아직 무구덩이가 많아서 저기 왼쪽 끝으로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, 그래도 여기 열렸다니 너무 다행이네요 실시간으로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고 다시 가겠습니다 와, 여기 지나가볼까? 와, 너무 웃기네 구리 왕석탄 와, 시원하게 가자 난리 난리 잘못하면 펑크 나겠는데요? 왜 여기가 계곡이야? 계곡이다 어우, 근데 너무 시원해 차가워 유성이 다 지지리는데 그니까 지지리 지지리 아우, 달리 났어 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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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